그렇지.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소화우신 나오지. 엄청 과하게 했죠? 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제 느낌에는 엄청 과하게 해도 1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세게 치셨어요? 아니요. 근데 248m 치셨어요. 나 완전 진짜 편하게 살살 쳤는데? 아니, 코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 야, 우리 고마워. 진짜 우리 피디가 왔다고 뭐 지금 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다고. 오늘도 우리 코치님 나오셨고요. 저희 코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많은 걸 희생하시는데 뭐 시간도 희생하시고. 그죠? 뭐 열심히 또 뭐 힘드시기도 하실 거고 바쁘신데. 근데 또 희생하는 게 목 봐요. 목. 이 마이크.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마이크 거의 찔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에? 숨이 안 쉬지. 우리 구독자분들 드라이버. 스윙 완전히 그냥 진짜 끝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생각한 건 또 드라이버. 저는 진짜 이거 안 믿었거든요. 슬라이스 절대 안 나는 법. 나 이런 거 안 믿었어. 말이 돼? 그리고 프로들은 도대체 왜 안 죽고. 미스샷을 해도 꼭 감은 살아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코치님하고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라는 게 있고. 진짜 슬라이스가 안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분명히 슬라이스 엄청 날 텐데. 이것도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 슬라이스 완전히 그냥 안 나게. 전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 안 나시잖아요.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치면 멀리 나가고. 저번 시간에 했던 테스트.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일단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여기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일단 1단계. 1단계는 여기서. 상체에서 하체를 떼어낼 수 있냐 없냐. 그럼 이제 떼어냈어. 근데 이게 이제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동작이 안 되면 끝. 네. 그러면 이것부터 나오는 드릴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는 진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걸로 치질 않았으니까. 그냥 다 통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깎이지. 그러니까 진짜 구력. 감각으로 치는 거죠. 감각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2단계는 넘어가서. 백스윙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넘어오지 않고 얘만 떼어내는 거예요. 정말로 얘가 1도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1도 안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을 보시고. 고개는 공을 보고. 네. 이렇게. 여기 보고 하면 좀 쉽거든. 훨씬 쉽죠. 왜냐면 여기를 보면 내 목은 왼쪽으로 회전한 거예요. 아. 목은 일로 회전하는데. 이쪽으로 회전한 거잖아요. 어. 이건 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은 계속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이 머리를 못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체중이동을. 아. 나 방금 또 느꼈다. 미치겠다. 나 너무 느낀다. 시청자분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주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갔잖아요. 네.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체중이동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어. 이건 안 한 거야. 네. 근데. 이거 한 거야. 이건 한 거지. 이게 말이야. 와. 나 이거 알았어. 전 체중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근데 제가 훈련할 때 코치님이 저보고 그게 체중이동 한 거다. 그게 한 거다. 그랬는데 저 그 차이를 몰랐는데 방금 알았어요. 진짜. 여기서. 자. 이거는 체중이동 안 한 거야. 좀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거의 안 한 거야. 이건 한 거죠. 우와. 이거 한 거야. 이거 차이 알겠어? 이거 모르실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스윙하고. 돌려보세요. 이건 밀지 말고. 아 밀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하면 말 그대로 백스윙 한 상태에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체중이동 하면서 예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한 게 뭐냐면. 바운스바운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운스바운스를 한 거예요. 이게 하면 이게 체중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줄 알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마추어분들이 체중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다 못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딘이 나오는 거야. 당연하지. 왜냐면 약간 돌면서 체중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기만 해도 깎여맞는데. 네. 가서 하니까 더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안 깎이게 하려면. 이렇게 쳐내고. 또 뒤집어도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클럽을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은 우리 클럽하고 몸하고가 일단은 무조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백스윙 어드레스 잡으시고. 백스윙 올려보세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내가 체중이동도 같다고 생각하고. 가고. 그다음에 얘를 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이 내 몸에 붙으면서 회전해요. 아 맞아요. 그러면 내 오른손은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요. 아 이리로. 뒤로라는 건 여기로. 그렇죠. 다시.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백스윙하면. 쓱 했다. 갔어. 네. 그럼 이제 체중이동하고. 우리가 회전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 왼팔이 내 몸으로 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붙어. 그럼 얘가 붙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덮거나 깎는 거예요. 그렇지. 덮거나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내 팔까지가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팔까지가 몸인데. 몸과 클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팔을 벌써 내 몸에 붙여버리니까. 오른손 뒤로 가자. 그렇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쳐. 못 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겠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겠지.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얘가 다 깎아 치는 거예요. 다 깎아 치고 덮어 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무 잘하지. 제가 이렇게 쳤었거든요.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치고. 얘가 이렇게 안으로 붙으니까.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난 아니야 이러고 있죠. 100% 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코치님이 흉내 내는 게 내 눈에는 안 보였어. 내 스윙을 보면서. 근데 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잘 따라한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좀 과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장은 아니다 거의. 이렇게 치는 거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밧줄 같은 거 있잖아요. 밧줄 같은 게 공이 묶여 있거나. 또는 뭐. 이거 뭐. 다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거. 수건을 가지고 하거나. 수건에 뭐. 물통 같은 거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어. 수건에 물통 묶어서. 그러니까. 줄이 일단 가볍고. 여기가 무거워야 돼. 아. 뭐냐면. 이 원심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정면에서 좀 찍을 수 있나? 자. 제가 이걸 좌우으로 해볼게요. 무거워 보인다 되게. 안 무거워요. 1kg예요. 아 네. 근데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 맞아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정답인 줄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 원심력은 내가. 구심력이라고. 우리 몸은 구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가 원심력이고. 네. 그럼 얘가 돌 때. 내 몸은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줄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줄이 팽팽해져야 되는 거구나. 팽팽해져야 돼요. 아. 대박 사건. 네.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팔과 이 클럽과 내 몸이. 하나가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먼저 이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깎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 몸은 무조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지. 이렇게. 대박 사건. 그럼 난 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야. 제가 그렇게 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먼저 가벼운 걸로 먼저 한 번 잡고. 가벼운 걸로.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네네네. 이 무게가 내 몸하고 같이 돈다는 느낌을 찾아보세요. 이런 거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아내들이 갖고 다니는 그 핸드백 샤넬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거 해도 되겠다. 근데 무서워서 못 할 거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같이. 같이. 내가 내 몸과 내 팔이 같이 가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근데. 네. 이거 같이 가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걸. 어. 우리가 회전이라는 건. 이 갈비뼈가 있잖아요. 갈비뼈가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이 갈비뼈가 이렇게 돌고 요렇게 돌면 안 돼. 어. 우리가 몸이. 아. 머리가 중간에서 회전은. 이게 회전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해요. 맞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고 골반 회전.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회전한다는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아. 아까 그 느낌으로. 1단계. 1단계 느낌으로. 요렇게. 그렇지. 아. 그걸 여기다가 딱 섞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상태에서 얘가 회전되는 걸 모르면. 네. 나는 이렇게 상체를 같이 가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촉추를 통으로 도는 거예요. 촉추는 두 개로 나뉘는데 위에 상부와 하부를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부가 먼저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상부가 따라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통으로 가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걸 거의 뭐 분리. 뭐 이런 표현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진짜 이거 막아놓고 아까 1단계. 이게. 요거 딱 2단계까지 하면은. 요거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그 길을 상부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요 부분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난다. 여기가. 여기는 막 안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이 중심이. 그게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님들은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하체를 빨리 돌려라. 허리를 돌려라.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테스트를 꼭 해 봐야 돼요. 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됐어. 왜냐면 이게 가까우니까 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조금만 짧게 잡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 잡을까요? 네. 요렇게. 연속을 해보세요. 오. 어렵죠. 오 어렵네. 어려워요. 오. 그렇지. 오. 이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요 또 그러겠죠. 네. 너 해볼래? 봐봐. 너 일반인. 아 맞다. 일반인 예방이다. 얘가 일반인보다 낫다니까요. 왜냐면 얘는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 어? 자꾸 한번 해봐. 봤지? 응. 한번 해봐. 자꾸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어. 회전하듯이. 어. 요게. 요게 아우디인. 아우디인거죠? 이게 완전 순단식 아우디인거지. 어.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 내가 들어서 이렇게 치니까. 실제로 난 이렇게 깎아치는 거야. 어. 지금 회전이 없잖아. 자.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요렇게 회전할 거예요. 어. 근데 줄이. 줄면 안 돼. 줄이. 야. 다치겠다. 야 괜찮아. 요렇게 요렇게. 근데 밑에 봐야지. 어.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 근데 지금. 골반을 아예 안 써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골반 한번 써봐. 아까처럼.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줄이 어떻게 되냐. 줄이 줄죠. 어. 막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맙다. 여전히 고맙다. 네. 그럼 이게. 회전을 할 때. 내 상부의 회전과. 이 클럽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찾아야 돼. 야 이게. 야 진짜. 그러면 지금 보세요. 헤드가 어떻게 돼요. 헤드가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또 이제 또. 팔로만 또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1단계 2단계를 해서. 여기서 탁. 느낌만 주는 거지. 느낌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헤드가 퉁 튕겨나가잖아. 여기서. 탕 튀어나가네. 그렇죠. 튕겨나가잖아. 그래서 탕 이렇게. 야. 그래도. 그러면. 한 8개월 먼저 했다고. 그래도. 하긴 하네요.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하나의 궤도를 치는 거잖아. 한 번은 인투하우스를 쳐. 한 번은 아우딘을 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궤도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100번을 쳐도. 100번 다 인투하우스를 치는 거죠. 그렇죠. 100번 다 인투하우스. 응.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잡고. 그럼 이제 드라이브 잡고. 그리고요. 그러면 그 느낌대로 연습수행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연습수행을. 아. 오. 이렇게. 오. 지금 이거 이 느낌이랑 그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이게 손장난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네. 와.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장난이에요. 나 많이 한 건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레깅 할 때 많이 해요. 레깅 할 때 사실 이제 저도. 네. 많은 걸 이제 배우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레깅이라는 게. 여기서 손은 안 줄어들고. 네. 그냥 이 상태에서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레깅 한다고.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가팔라지면서. 유연성이 없으니까 손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깎아치고. 있을 수 없는 동작이에요. 내가 팔이 앞으로 가는데. 보세요. 내가 팔이 앞으로 가는데. 내 손목을 꺾어봐. 그럼 이거 손목 아직 나가는 거예요. 손목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건 동작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동작은. 슬로우 모션을 보면. 이렇게 하면 엄청 끌고 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을 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 동작이 이거예요. 맞아요. 절대로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와서 풀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끌고 온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클럽 그립 끝을 계속 바깥으로 하면 돼. 그럼 안 떨어지죠. 어. 어. 얘를 계속 바깥으로 밀면. 얘는 안 떨어져요. 아 대박. 안 떨어지죠. 어. 근데 얘를 끌고 온다는 표현을 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니까. 얘 헤드 무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지지 이렇게. 응. 근데 얘가 뒤로 가서. 이 그립 끝을 일로 밀면 안 떨어져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헤드가 여기 있는데. 네. 헤드 무게가 여기 있죠. 네. 근데 얘가 손이 이렇게 오면. 무조건 떨어져요. 벌써 지금 이미.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방금 우리가 했던 느낌을 다시 살려보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기구로 연습할 때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 선수들 무슨. 이상한 거. 드릴로 연습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안 했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로 느낌이. 체를 놓고 저걸로 하는데. 나중에 체를 잡고 똑같이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런 드릴을 한번. 집에 다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것. 응. 오. 그렇지. 그러면 내가 클럽과 내 몸이. 내가 하나가 돼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헤드 무게라는 게 있으니까. 네. 지금 헤드를 돌린 거예요. 손목을 돌린 거예요. 치가 그럼 된 건데. 같은 얘기라니까. 이거랑 같은 얘기라니까. 같은 얘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면. 네. 어.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약간 왼쪽 어깨 막아놓고. 네.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저 헤드 무게대로 치면. 이러면 슬라이스가 절대. 절대 안 나지. 날 수 없다지. 날 수 없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쳤는데 슬라이스야. 그럼 이 동작 안 한 거잖아. 안 한 거지. 그죠. 이렇게 했겠지. 아.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는 거야. 이 동작만. 정확하게 하면. 슬라이스 절대 안 난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여기서. 요렇게 하면. 근데 이걸. 팩트는 내가 손목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 왼팔이 내 몸과 가까워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난 숨도 안 쉬고 얘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얘가 가까워졌잖아. 아. 가까워지니까 오른팔이 어디로 가요. 뒤로. 뒤로 가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는. 어. 그러네. 여기가 떨어지네. 떨어져요. 그러네. 그 주니어 애들이 하는 거 많이 따라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용성이 안 되는데 얘를 이거 다 붙이고 하면. 네. 아마추어분들은 다 이렇게 짜요. 음. 이거 안 떨어지는 거에 목적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왼팔을 어떻게. 계속 쪼겠지. 네. 쪼으면 내가 오른손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겠지. 뒤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음. 하. 이 내용도. 전 지금 어찌됐건 다 알아듣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번 몇 번씩 보셔야 될 거 같아. 그럼 자꾸 들으다보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뭐 끼고 한번 해볼까? 한번 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수행이 나오는지. 저도 한번 끼고 한번 해보면. 어. 아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엄청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당겨지네. 맞아요. 유연성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아 그러네 이게. 얘를 붙이려고 하면. 네. 내가 이 상태에서 계속 등을 수축시켜야 돼요. 아 그러네. 근데 유연한 애들은 등을 수축 안 시켜도. 얘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붙어요. 근데 특히 남성분들. 아마추어 남성분들. 얘를. 어. 등을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는 안 붙어. 저도 안 붙는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쳐볼까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맨날 그 이제. 사실. 저에게 좀 더. 약간 얘기하다 보면. 막 길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골프 동작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냥 뭐. 다른 유튜브에서처럼 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간단 능력이 이렇게만 해. 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면은. 왜냐면 저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좀 알거든요. 네.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늘어져도. 그냥 좀 뭐. 재미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아까 그 느낌대로.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좁아졌어요. 좁아졌어. 맞어.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지. 아 이렇게. 그럼 진짜 그냥 이런 생각 없이. 진짜 진짜 살살 쳐 볼까요. 그렇게 쳐 보세요. 그러면 이때 백스윙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저거 하듯이 해볼까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아 편하게. 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치면 절대. 어 내가. 슬라이스가 안 나는 거죠. 슬라이스로서 오른쪽으로 죽는 거고는 안 나와요. 오 여러분 보세요. 와. 이렇게. 이렇게 세게 안 쳤잖아요. 아 완전 저 그냥. 저 진짜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이걸 230m 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230m 나갔어. 그냥 이렇게. 230m. 야. 아. 지금 아까 상하철 분리 했죠. 어. 신경 되게 안 쓰고 그냥. 야. 이게 이 드릴이 이래서 좋네요. 제가 지금. 어. 나 뭐 해야지. 그냥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저. 뭐지. 그 방금 그. 밧줄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만 한 거거든요. 그냥. 안 좁아지고. 이렇게 안 좁아지고. 안 좁아지고. 응. 이렇게. 응. 우와. 그 느낌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진 말고. 그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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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을 만약에 했다. 응. 그럼 절대 슬래스 안 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나는 거죠. 그죠. 절대 안 나는 거죠. 그니까 이 동작은 아우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위적으로 아우딘 한번 쳐보세요. 제가요? 네. 아 그거 잘한. 똑같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를 좁혀 보세요. 아. 그럼 그냥. 이 느낌인데. 네. 그 느낌인데. 얘를 좁힌다는 건 몸이 빨리 돌면 되지. 몸이 빨리 돌면 얘는 내 몸에 붙잖아. 이렇게 되니까. 어. 제가 인위적으로 아우딘을 한번 쳐볼게요. 아 이거 아닌다. 다시. 다시. 야. 이제 숨 마시고. 이제. 이제. 이제 몸을 배긴 거야. 아니. 제가. 자. 그럼. 아우딘을. 한번. 어. 그렇지. 아. 역시. 기억하고 있어. 오. 되게 예쁜. 아니. 기억하고 있어. 이거 너무 잘 친 페이드 아니에요. 어. 이거 너무 잘 친 페이드죠. 근데 이런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렇죠.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작을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걔가 지금 아우딘인 거죠. 네. 이 느낌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 느낌에는. 네. 이 왼팔하고 몸하고 지금 많이 붙어요. 그렇죠. 네.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거 하는 거. 응. 이거 하듯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게 붙고 붙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몸이. 같이 가면 안 붙을 텐데. 팔 놔두고. 이렇게 하면 붙거든요. 정답. 팔 놔두고 몸이 도니까 붙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몸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오른팔은. 여기서 붙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저도 이거를 계속. 코치님한테 지적 받으니까.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 눈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보일 거야.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 요기. 요. 광배. 뒤로. 이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아우디인을 치는 거죠. 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보시기에는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보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안으로. 그러니까 인아웃이 나오는 거죠. 하. 걔는 인투아웃도 0.2밖에 안 나왔네. 과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요것도 사실. 요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다른데 이러는데. 사실 어깨턴도 얘가 더 많이 된 거야. 맞아요. 이거 자세히 봐 보시면. 얘가. 얘가 좀 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요렇게. 얘는. 돌았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 이게 진짜. 이런 게 이제. 안 보이시겠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시면. 얘는 클럽이 전 안에 물려 있잖아요. 그쵸. 얘는 클럽이 어디 있어요. 전 안에 앞쪽에. 전 안에 앞쪽에 있죠. 그 말 즉선 나는 깎아치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면 일로 내려오죠.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공 앞으로 가요. 그대로 내리면. 그러니까 인터아웃을 칠 수밖에 없는 궤도가 되는 거지. 어. 하.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사실은 정말로 그 말을 안 믿었었는데. 저 궤도로 들어오면. 응. 절대 슬라이스 안 난다. 맞아요. 그쵸. 뭐 이거 밖으로 틀어놓고. 네. 그런 거 아는데. 샤프트 망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아니면 샤프트가 만약에 되게 약하거나. 너무. 약하면 또 말이 좀 다를 수는 있죠. 일단 피팅의 개념은 일단 뺀 거니까. 네네. 어. 좁아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것도 좁아진 거야. 이거 좁아진 거야. 제가 지금 이게 달까 봐 그러나 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하. 또. 이. 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저 드릴을. 드릴 한 거죠.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넓어진 거잖아. 넓어진 거잖아. 이렇게 쫓아간 거잖아. 자.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음. 이게 안 되면. 이걸 백날 해봤자 안 돼요. 네. 이건 무조건 통으로 돌아야 돼요. 아. 그럼 제가 한번. 그래서 1, 2단계 돼야 돼요. 이 느낌으로. 응. 좁아지지 않고. 그렇지. 슥. 지금 그 동작이 2단계를 하고 계신 거죠. 2단계를 막아놓고. 좁아. 이걸 많이 1단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놓고. 그냥 편하게. 네. 오. 굿. 미쳤다. 굿. 아. 슬라이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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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 제가 이걸 딱 해석해 볼게요. 왼쪽 약간 안쪽에 맞아가지고. 약간 이리로 휘다가 다시 들어 먹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정답. 이렇게. 다 아시네요. 오케이. 오. 야. 이렇게 살짝. 그렇지. 봐봐. 아. 너무 좋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이제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도 조금 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네. 그래서 조금 약간 아우딘으로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아우딘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만 플러스로 바뀌면 절대 슬라이스가 맞지 않는다. 슬라이스는 안한다. 제가 한번 플러스로 다시 한번 쳐 봐야겠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상대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이게 또 이론인데. 네. 드라이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우리가 드라이버를 여기 놔두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버는 여기 놔두죠. 일단 왼발 쪽에 놔두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기준점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이 네모의 기준점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우딘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인투아웃으로. 아우딘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인투아웃을 쳐야 돼요. 제가 이걸 아이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른발 쪽에 놔뒀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들어오면 얘가 인투아웃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인투아웃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아우딘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걔는 인투아웃이 높지. 그래서 아우딘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언을. 쇼다인일수록. 아 쇼다인일수록. 아 쇼다인일수록.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인투아웃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우딘으로 쳤을 때 0도가 맞는 거예요. 얘를 인투아웃으로 쳐야 0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얘가 왼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왼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쳤다가 얘가 닫혀 맞을 확률이 큰 거잖아요. 닫히고 아우딘으로 맞을 확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거 머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게 되고. 깎인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드라이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아우딘을. 좀 더 인투아웃을 해야겠다. 그래야 0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번 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소화우신 나왔잖아요. 지금? 엄청 과하게 했죠. 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제 느낌에는 엄청 과하게 해도 1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세게 치셨어요? 아니요. 근데 248m 치잖아요. 나 완전 진짜 편하게 살살 쳤는데. 아니 코치님. 날 이렇게 만들어 줬어.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전환에 물리잖아요. 하. 전환 앞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왔다는 얘기는 나는 공을 이렇게 치는 거지. 나 진짜 너무. 내가 너무 행복한 게. 코치님하고 콘텐츠 찍으면서. 내가 시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와 이거 원래 다 씻고 다 씻고 다 씻고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모든 움직임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쳤을 때 내가 미스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미스는 유를 빨리 찾는 거죠. 그 다음 샷은 미스 안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터졌다. 그럼 나는 아우디는 친 거니까. 그냥 좀 더 막아놓고 치겠다. 뭐 이럴 수 있죠. 아니면 팔이 좁아졌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도 이제 코치님께 배울 때 한 건데.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런 볼이 나오면 좋은 거야. 근데 시청자분들이 또 꼭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인투하우스에서는. 이런 볼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볼. 오른쪽으로 깎이는 볼. 깎이는 볼. 푸시볼 말고 깎이는 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와도 되는 게 그냥 푸시볼. 우측으로. 괜찮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인도어에서 연습하시는데. 푸시볼 나왔다고. 또 그게 내가 아우딘으로 치는 건가 해가지고. 푸시볼 나오니까 똑바로 쳐야지 해가지고. 또 그걸 만들어내면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저렇게 왼쪽으로 막 꺾이고. 제가 코치님께서 저보고 하라고 했던 샷은 이런 샷이었어요. 진짜.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샷이었거든. 이거를 해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참아내야 된다. 만약에 진짜 내가 악성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이라면. 네. 그걸 참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스는 절대 안다. 슬라이스는 절대 나지 않는다. 그럼 혹시 훅이 나나? 훅이 날 수도 있나? 훅이 날 수 있죠. 훅이 날 수 있죠. 훅이 날 수 있죠. 근데 훅이 나는 공을 쳐야 슬라이스를 고쳐요. 근데 훅이 나는 공을 치면서. 이제 내가 인투아웃이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헤드가 스퀘어로 들어간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니까. 그 우리. 골프가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슬라이스 끝이 없네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거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훅 잘 안 나요. 그죠? 슬라이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훅이 진짜 거의 안 나요. 거의 똑바로 가거나. 드로우스 공을 치지. 어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또 특히. 그. 인아웃을. 막 무슨. 진짜. 인아웃 친다고. 막. 여기서 막 또 헤드 빨리 돌리고.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아까 이런. 골반 먼저 움직이고. 1, 2단계. 요거 정확하게 하시면. 아마 훅도 잘 안 나실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은. 한번 짚어 주실래요? 그러면 이게 없을 수 있으니까. 캐틀벨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요? 네. 그거는 진짜 핸드백으로 하면 되겠네. 아 핸드백으로 해도 돼. 아 이런 거 있다. 요요요요요. 요런 거. 네. 오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맞아요. 이런 걸로. 제일 처음에는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고 하는 거죠. 짧게 잡고 내가 여기서 움직임을. 계속 내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회전이라는 개념에서. 공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움직임을 이해해야지. 아 네팔하고 이 클럽이라는 개념이 하나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갔던 거.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좁아지지 않잖아요. 네. 좁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 길게 잡는 거예요. 길게 잡아서 이거 똑같이.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높죠. 저렇게. 그게 아니라 이 원심력을 내가 컨트롤 해야죠. 오. 오. 보시면 제 등이 어머무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와. 네. 그래야지 얘의 원심력을 컨트롤하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등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또 해보면은. 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저는 이제 코치님께서. 처음 뭐 저는 극성. 저는 그냥 치면 아우딘이에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치면은. 그 습관들 때문에. 근데 이게 고치기가 진짜 힘든데. 지금 어느 정도 고친 상태에서는. 평생 내가 처음 보는 볼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어. 저도 제가 요즘에 치면서 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직 멀었지만. 예. 계속 배워나갈 건데.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니까요. 잘 한번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딴 거 보지 말아요. 아 정말로. 저는. 저도. 맨날 코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제발. 혼자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딴 거 하고 오지 마라. 근데 나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저도 계속 다른 유튜브 찾아봤는데. 진짜 딴 거 보지 말고. 요거. 1, 2편. 이제 3편이잖아요. 계속. 그대로 가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딴 거 봐봐. 잘 헷갈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단계 2단계가 안 됐어. 안 됐는데 갑자기. 이거 수직으로 내리래. 응. 그러면. 돌면서 수직으로 내리라는 얘기 아니야. 순도 안 지고 도는 거지. 그러면. 순도 안 지고 도는 거지. 몸은 일로 가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난리잖아요. 마이너스 한 10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으니까. 요 순서대로. 그대로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그랬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힌지 어쩌쩌쩌 또 배른단 말이야. 그럼 또. 이게 안 됐는데. 그걸 또 하면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뿅. 안녕. 안녕.